조국이 무엇입니까?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?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지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. 잊을 수 있는 전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습니다. 이제 하늘에 대고 맹세 해본다. 1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1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1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1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1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1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2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2분으로 보내주십시오. 물이 뜨겁다 천국아 세상에 태어나 그 뜻을 꿈었으니 죽어둬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시코구 안정금 시코구 안정금과 시케인이셔서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더래 불량으로 불량으로